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대표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해준 사람,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던 사람과의 녹취가 드러났습니다. VIP에게 내가 임성근을 부탁하겠다, 사표내지 말라라고 하는 녹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려고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 X변 행사를 하고 내가 못하겠거든. 대통령이 왜 그렇게 임성근에게 집착을 하지? 왜 대통령이 중간에 개입해서 임성근을 그렇게 구하려고 하지? 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모두 놀랐습니다. 세상에 다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죠? 내가 VIP한테 이야기를 하겠다, 사표내라고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VIP는요. 통상적으로 관과나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이 VIP가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냐 아니냐 이 의혹이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VIP가 대통령이냐 아니냐 이 부분, 이게 지금의 핵심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어떤 조직이든지 자기 조직의 보수를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여기도 있을 거예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있었어요. 어디서는 A라고도 하고 대개의 경우는 V 내지는 VIP 이렇게 하고 혹은 그 오너의 어떤 이름의 한 자를 따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저기서 나오는 VIP가 과연 저 나중에 나온 주장대로 김계환 사령관을 얘기하는, 해병대 사령관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VIP 대통령을 일반적으로 명칭하는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 이제 더 밝혀져야 돼요. 여러 가지 논란도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저분이 저 얘기를 한 날짜가 그 이전과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규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게 서영교 의원이 최고위원이시잖아요, 민주당. 그런데 세상에 다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공범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놀라워요. 이거는 공당의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너무 경솔하고 섣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만약에 무슨 과거에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뭐 주장했듯이 나중에 뒷감당은 아닌 걸로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려는지 참 걱정이 되네요. 여당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또 민주당은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파상공세를 퍼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사 외합 의혹의 실체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냐 하는 쪽으로 모여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왜 경로를 했는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총동원되어서 왜 임 전 사단장 구하기에 나섰는지 이런 이해할 수 없었던 의문들이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깊은 이준호 씨의 녹취록으로 풀리는 것 같습니다. 최혜병 수사 외합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예상대로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였습니다. 그 시작은 김건희 여사와 매우 친하다고 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주작의 공범 이준호 씨였습니다. 이래도 김건희 여사 수사는 안 합니까?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는 이 VIP가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 부부 이쪽을 겨냥하면서 단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러자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어떠한 연관도 있지 않다,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도 유감을 표시한다고 입장을 곧장 밟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연루된 당사자들도 모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임성근 전 일사단장도 이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이 모 대표와 일면식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당사자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직격한 그리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대통령 실측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좀 지나치게 앞서간 건 아니냐는 지금 지적에 대해서는요. 저는 100% 이게 확실하지는 않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충분히 검증해 볼 가치는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 씨가 지칭하는 이 VIP가 대통령이냐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VIP가 대통령을 지칭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상 정치권에서도요. 보통 본인이 모시는 정치인에 대해서 사장님, 영감님 이런 표현을 쓰지만 오직 정치권에서 VIP는 대통령밖에 없다. 그런데 이 모 씨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도이치모토스 관련된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친분을 빌미로 해서 조금 허풍을 좀 떤 것이 아닌가 사실 저는 그런 의심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또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해병대에 쓰리스타 자리가 포스터로 바뀐다는 승진한다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조금 고급 정보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검증을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고 임성근 사단장이 이 모 씨와 1명 씨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 정서가 이분이 청문회에서 증명선서도 거부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런 이 모 씨의 녹취록이 100% 지금 확실하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다. 하지만 검증은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제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일면숙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지난달에 있었던 최상병특검법 2법 청문회에 참석한 임성근 전 사단장이 그때도 이 모 씨를 모른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었죠. 당시 목소리입니다. 저렇게 지난 청문회에서도 이 모 씨를 전혀 모른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시에 임성근 전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도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법사위원들은 모욕죄로 고발을 하겠다까지 지금 나오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당시에도 굉장히 좀 공분을 샀었죠. 증언은 하지만 증언 선서는 거부하겠다. 증인 선서는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대놓고 거짓말하겠다. 그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런데 이 녹취록이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이유는 모두가 의문을 가졌던 게 하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과 특별한 연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임성근 사단장을 책임자 처벌에서 빼게 만들었던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번 녹취록은 하나의 단서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퍼즐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클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두가 주목하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이걸 단순하게 허풍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이 녹취록에서 이 전 대표가 VIP를 언급한 시점 자체가 대통령의 경로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훨씬 전이에요. 그러니까 통화 시점 자체가 대통령 경로설 자체가 보도되기 18일 전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아직 언론에 알려지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굳이 통화해서 언급을 하면서 내가 대통령께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정말 끈이 없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드는 거죠. 네. 사실관계 부분은 하나만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직접 그렇게 빼려고 했는지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희 의원님. 일단은 질문에 대한 답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국회가 모욕죄로 과연 고발할 수 있느냐 이 쟁점이 하나 있는데 앞서 우리가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국회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다 봤잖아요, 영상을. 전혀 모욕적인 언행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회 모욕죄로 지금 고발한다는 거죠. 민주당은 지금 뭐든지 증인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면 고발을 하고 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은 전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실제로 이 모 씨라는 사람을 모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태 의원이 앞서 물어봤던 그 골프 모임은 실제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다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문재흑 단톡방의 멤버가 아니었고 그다음에 그 골프 모임은 일정이 맞지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성사되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 전 사단장이 답변을 했던 것처럼 본인이 정말로 이 이 모 씨라는 사람을 일면식도 없고 모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거죠. 저는 저 질문을 했던 박균택 의원께 묻고 싶은 게 나중에 저거 드러나면 본인은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폭로가 되는데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나중에 저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본인은 군인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훼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죠. 아까 녹취록에 등장했던 이 모 씨. 이 이 모 씨가 논란이 확산되자 녹취록에 언급한 VIP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대통령을 뜻한 게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을 뜻하는 것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해명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오늘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언제부터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불렀습니까? 차라리 천공이라고 둘러댔으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100번 양보해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구명 로비를 한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통령실이 벌집 쑤신 듯 일제히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 또 야권에서는 지금 공격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빌미를 잡은 건 맞습니다만 해명의 수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셨는지요? 박찬대 원내대표로서는 정치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충분히 높은 순위로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팩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VIP가 지칭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일단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임성근 사단장이 투스타잖아요. 그런데 올해 쓰리스타로 승진시키고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죠. 작년 동안니까 올해 해병대 쓰리스타 자리가 포스타 합참. 차장 자리가 쓰리스타에서 포스터가 되면 거기까지 보내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김계환 사령관이 쓰리스타인데 어떻게 포스터로 승진시켜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건데 어찌 됐든지 간에 워낙에 어떤 정치인들을 팔고 허풍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 검증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기승전 특검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면서 일단 방어에 나섰습니다. 한 마디로 단골 메뉴인 기승전 특검의 되풀이인 것입니다.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일방적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VIP가 대통령을 뜻하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만 아까 강의원 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흔한 술자리에서 허풍 또는 본인이 누구를 안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성사된 인사 이동이나 어떤 로비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어요. 이 언급한 시기와 이 녹취록 공개와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치인이니까 지역에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누구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럼 무슨 소리세요?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위원장님 잘 안다고 그러던데 무슨 소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흔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야 이거 정말 이렇게 허풍을 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개 지역의 당협위원장한테도 그러니 아마 대통령과 무슨 만난 적이 있다라든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허풍을 치는 사람들이 많을지는 뭐 저도 그냥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저기서 개인적으로는 저 VIP라고 얘기한 게 김교환 사령관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마 저거는 대통령을 팔았을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시기상으로 보면 저 말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7월 30일에 김교환 임성근 사단장 면직 이렇게 해서 7월 30일에 했다가 7월 31일인가에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다시 돌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8월 1일에는 저분이 처음에 이제 잘린 걸로 됐다가 다시 복귀를 해서 다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저기 나오듯이 8월 2일 날 그 내용이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 두 사람이 통화를 한 게 8월 2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8월 2일 날 통화를 하면서 내가 말이야 8월 9일 아니 8월 9일은 저게 이제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한 사람 있잖아요. 이걸 공개한 사람과 통화한 게 8월 9일이고 저 지금 A 씨라는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과 통화한 게 2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걔한테 사표 낸다고 해서 내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때는 이미 사표 사태가 다 종결된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9일 날 2일 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9일 날 얘기를 하면서 야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자식 말이야 내가 4년간 뭣도 시켜줄 건데. 그런데 우스운 건 이미 7월 달에 사표 사태는 다 마무리가 된 거였고 8월 2일 날 그 보도가 나오는데 아마 이 사람은 그 보도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 시기상으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7월 달에 벌어졌던 사표 사태, 복직 사태, 그리고 8월 2일 날 있었던 대화 그걸 8월 9일 날 다시 누구한테 전언할 때의 대화를 보면 저거는 논리적으로 거짓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공수처가 이 해당 녹취 파일을 확보해서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구명 로비 의혹 정황을 해당 녹취 외에 다른 추가 증거를 확보를 한다면 글쎄요, 다른 국면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지금 또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VIP가 누구냐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서 허풍일 가능성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그냥 잦아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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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